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유형 이외의 F1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초급 난이도의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배부받은 디자인 온고의 완성 이미지 이외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작품 규격을 확인하고 외곽선의 생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단선은 3mm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작업해야 할 창의 크기는 이 재단 여유를 포함한 175에 251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파악한 다음 그 외에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도 파악하고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합니다. 작업한 부분을 디자인 온고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단위는 mm, 너비는 175, 높이는 251mm, 컬러 모드는 CMYK,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길게 클릭하여 렉탱글러 그리드 툴을 클릭하고 16등분이 된 사각형 격자 도형을 만든 다음 그리드를 제작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그리드를 선택하고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한 후 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실제 작업창에 그리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기출 유형 따라하기 강좌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을 지정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작업한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잠그고 Create New Layer를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레이어 2 레이어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킨 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깃발을 만들기 위해 넥탕글러 그리드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 빈 공간을 클릭하여 너비와 높이는 200mm로 설정하고 오리젠탈 디바이더와 버티칼 디바이더 넘버를 4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격자 도형이 나타나면 툴 패널의 컬러 모드에서 P를 더블 클릭한 후 흰색으로 설정하고 패스 파인더 패널의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도형들이 분리되면 디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 디자인 옹고의 회색 부분만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선택합니다. 툴 패널의 컬러 모드에서 P를 클릭한 후 컬러 패널에서 C0, M20, Y100, K0으로 설정하여 선택한 도형들만 색을 적용합니다. 셀렉션 툴로 도형 전체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선색을 논으로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엠벨롭 디스토트 메이크 위드 랩 메뉴를 선택하여 스타일은 플래그로 설정하고 밴드는 마이너스 1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격자 도형이 왜곡되겠죠? 이번에는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엠벨롭 디스토트 메이크 위드 메쉬 메뉴를 선택하여 로우와 컬럼을 각각 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렉트 셀렉션 툴로 두번째 줄의 메쉬 조절점 4개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맨 왼쪽에 메쉬 조절점을 왼쪽으로 살짝 드래그하여 모양을 변형시킵니다. 계속해서 아래도 메쉬 조절점 4개를 모두 선택하고 맨 오른쪽에 메쉬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살짝 드래그하여 깃발 도형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도형 내부에 있는 메쉬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휘날리는 깃발 도형이 되도록 다듬겠습니다. 이제 F1 로고를 만들겠습니다. 뷰, 쇼우 그리드 메뉴를 선택하여 격자를 나타내고 다시 스냅 투 그리드와 스냅 포인트 메뉴도 각각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 렉탱글러 툴을 선택하고 선색은 논, 면색은 임으로 설정하여 F 도형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F를 선택하고 패스 파인더 패널의 유닛을 클릭하여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준 다음 줌 툴을 클릭하여 이 부분을 확대합니다. 액탱글러 그리드 툴을 길게 클릭한 후 아크 툴을 클릭하여 F 위쪽에 홀을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과 알트,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눌러 축소하여 셀렉션 툴로 도형과 홀을 모두 선택한 후 패스 파인더 패널의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디렉트 셀렉션 툴로 F에 이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한 후 렉탱글러 툴을 클릭하고 F 옆에 이렇게 새로운 도형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새롭게 그린 도형만 선택하고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유닛 툴을 클릭합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뷰, 스냅트 그리드 메뉴를 선택하여 해제한 후 길고 뾰족한 삼각형을 그립니다. 다시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눌러 아래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두 삼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Object, Blend, Make 메뉴를 선택한 후 다시 Object, Blend, Blend 옵션 메뉴를 선택하여 Spaced Step 15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Object, Blend, Expand 메뉴를 선택하여 각각 도형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도형을 겹치도록 배치한 후 Object, Ungroup 메뉴를 선택하여 그룹을 해제합니다. 셀렉션 툴로 도형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위치를 조절한 상태에서 도형들을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의 Minus Front를 클릭하여 겹친 부분의 위쪽이 사라지도록 합니다. 도형을 적절히 배치하고 Type 툴을 클릭하여 표밀로 2를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로 도형과 문자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Transform, Share 메뉴를 선택한 후 Share Angle 15도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Type, Create Outline 메뉴를 선택하여 면의 속성으로 바꾼 후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하고 2012 Korean Grand Prix를 입력하여 로고를 완성합니다. 로고와 문자를 모두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한 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비슷하게 수정하세요. 다시 Type, Create Outline 메뉴를 선택하여 문자를 면의 속성으로 변경한 후 처음에 만든 로고와 문자를 그룹으로 지정하고 복사된 로고와 문자를 선택하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깃발과 로고들을 그리기 위해 크기와 방향, 각도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이제 기준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Rectangular Tool을 클릭하고 작업창 빈 공간을 클릭하여 너비는 175, 높이는 251mm로 설정하고 선과 면색을 없애줍니다. Align 패널에서 Align to Art Board로 선택하고 Align Object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와 Vertical Align Center를 클릭하여 작업창 한가운데로 배치한 후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 . . .